지난 10년여간 게임사업에 공을 들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아마존이 한국 게임사와 협업하며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 이어 NC소프트와도 협업 추진에 나섰는데 관련해서 서정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게임사업에 공을 들여온 아마존, 전자책 킨들 전용 아마존 앱마켓을 만들어 해당 마켓 전용 캐주얼 게임 개발과 수급에 나섰습니다. 한때 언리얼 엔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크라이 엔진을 인수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호환한 럼보야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자회사 아마존 게임즈는 샌디에고, 시애틀, 어바인 등의 개발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자체 개발작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이 만든 게임 중 히트작이 나오지 않았고 럼보야드 엔진은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에 밀려 존재감이 없던 상황. 아마존 게임 사업이 성과를 낸 첫 프로젝트는 스마일게이트의 흥행작 로스트아크의 북미 유럽 서비스. 아마존이 서구권 배급을 맡아 스팀 플랫폼에 론칭했는데, 출시 후 1시간 만에 80만 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아마존 게임즈는 넥슨과 크래프톤 미국 사업을 맡았던 박수민 총괄 등 한국인 전문가를 영입해 배급 사업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의 다음 타깃은 NC 소프트의 차기작 TL. TL은 당초 리니지의 차기작으로 출발했으나, 리니지와 무관한 신규 프랜차이즈로 노선을 변경한 게임입니다. NC가 리니지 편중을 탈피할지를 가를 주요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양산은 배급 사업 협업을 위한 논의를 깊숙이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계약 관련해선 선뜻 입장을 밝히길 꺼리는 상황. 배급 게임 외에도 자체 개발작 뉴 월드의 흥행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아마존. 한국어 유력 게임사들과 협업해 게임 시장에 안착할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